뿔씨 읽어주세요 김보라님 뿔김씨 하이씨가 키가 작은게 아니라 빅보이가 큰거였어 맞아요 사실입니다 어? 정확하게 키가 어떻게? 저는 188이요 제 생각에 진짜 크시구나 지금 작은 척 하는거 같은데 90, 90 아니지? 90 넘는거 같은데 근데 진짜 88 넘어가시는 분들은 줄이시더라구요 저는 87까지도 줄일때도 있구요 사실 80 고주만 한다면서요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딱 떨렸어 아 왜 이렇게 어깨 잘한다 너무 떨려요 이게 그래서 네 떨려서 거짓말 하셨다고요? 키 물어볼 때마다 너무 떨리기 때문에 아 그럼 어떻게 오늘은 188인거에요 어쨌든? 어 오늘은 188할게요 알겠습니다 정리 이상해 보이지는 않죠 막 188인데 뭐 아니요 전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 왜요? 188인데 그러니까 너무 커서? 되게 키 큰거는 좀 창피하더라구요 왜요? 이게 키가 크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 공감을 하실거에요 눈에 잘 띄어서요 죄송하네요 공감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또 상처를 죄송합니다 어 불편한게 뭐가 있어요? 너무 추워요? 고등학교 때 이제 마을버스 이런걸 타잖아요 궁금했거든요 윗공기는 찬가 아 제가 왜 제가 정말 창피했던 기억이 있는데 마을버스 이렇게 타면은 저는 이렇게 단단 말이에요 오케이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근데 이제 그때 한번 버스를 타는데 이게 급커브가 있잖아요 급커브라는데 제가 잡을 데가 없으니까 키가 손잡이에 다니니까 목으로 이렇게 고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웃었어요 되게 그냥 급커브하는데 이걸 잡아야 되는데 저는 잡을 수가 없잖아요 어떡해 그래서 머리로 이렇게 고정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웃고 나한테 이거 상처다 소심하거든요 거짓말 아니고 죄송한데 별로 공감이 안가서 그 상처에 공감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반대로 누가 어디 위에 뭐 손잡이가 있으면 네 네 네 그 머리 다른 분이 앞에 거기 서 계실 때 이제 머리가 거기서 몇 센티 정도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저도 한번 가봐요 아아 나도 그만큼 떨어져 있는 아아 몇 슬퍼하시죠? 저는 괜찮은데? 오 처음부탁